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한국 돈이 있으면 한국이 참 살기 좋아. 그 말의 진실이 뭘까? 이제는 그 진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깨달으셨죠? 설마 아무리 반의를 하는 분들 국뽕이라도 그런 건 반박을 못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진실 한국은 돈 있으면 살기 좋아. 사실 맞죠. 우리가 보면 이제 법 같은 것도 허술하고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판검사 출신 아주 높으신 분들 출신의 변호사 쓰면 웬만한 범죄는 이제 뭐 아무런 걱정 없는 수준까지 됐죠. 돈으로 범죄, 동일한 범죄들라도 돈이 있으면 처벌을 덜 받고 돈이 없으면 처벌을 과하게 받는 참 석은 세상이죠. 그것만 봐도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죠. 마찬가지로 뭐 음주를 해도 외국 같으면 이제 완전 다 틀리고 인생 파산하는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에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뭐 거의 사망까지 다다르는 피해자가. 그런 사건이면 사실상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뭐 별일 없죠. 네. 음주에다가 사망사고까지 나도 한국은 크게 뭐 별일 없어요. 네. 오히려 술을 마시면 네. 술을 안 마신 사람들의 사고보다 형량이 적은 심신미약이라고 굉장히 신기한 상황까지 벌어지죠. 마찬가지로 음주를 해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따고 또 따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몇 회씩 하신 분들도 참 많고 심지어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경찰 따라와도 도망가버려도 아무런 별일 없고 아니면 차버리고 도망가도 되고 도망가버리고 뭐 나중에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경찰서 출석하는 거야. 그게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부동산. 보유세. 개꿀이죠. 보유세 너무 낮죠. 우리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대출 걸어 땡겨서 아니면 돈으로 여러 채 집 사서 아니면 미성년자 자식에게 돈 주고 자식 명의로 집을 사서 존보가 가능하죠. 보유세가 거의 사실상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존보해버리니까 기득권들이 기성세대들이 다 부동산에 그렇게 몰빵하고 집값 올리자라고 으쌰으쌰해버리니까 집값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 상황.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돈을 버는. 돈이 돈을 버는 그 상황. 보유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건 역시도 대한민국이 역시나. 돈 있으면 대한민국 살기 좋아. 맞아요. 살기 좋죠. 의료 말할 것도 없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의료 구조. 근데 상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다 뽑아먹자라는 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교포들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고 은퇴할 그 시점에 많은 교포분들이 뭐라 하죠? 한국으로 오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젊은 시대로 다 보낸 심지어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분들조차도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한국으로 역으로 이민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의료죠. 결국 미국에서 의료를 부담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보험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현재 돈을 많이 땡기기 위해서 보험이나 이런 미래 대비를 별로 안 해놓고 마찬가지로 근로가 이제 은퇴하고 끝날 시점이 되니까 의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교포들은 개꿀 빨 수 있죠. 뭐죠? 다시 한국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뭐죠? 인구 늘어나고 그리고 돈 좀 있는 애들이 다시 와서 돈 좀 쓰겠다니까 개꿀이네 라고 해버리니까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그 교민들, 교포들이 여기민으로 와서 한국에서 의료 개꿀 빨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돈만 있으면 한국은 참 살기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임금체불로 몇 번 컨텐츠를 빨아먹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켜야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가까운 시점에 임금체불액으로 보면 한국이 1조 7천, 일본이 500억. 심지어 근로자는 일본이 2.8배 많다. 근로자는 훨씬 많은데 임금체불액은 거의 비교 안 되는 수준으로 아니, 솔직히 2.9% 라고 하면 그냥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한국은 1조 7천, 일본은 500억. 근데 더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내용이 어느 분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로 저를 잡아주시고 그걸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잊지 않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리가또. 댓글 많이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소파 응원한다. 그러면서 구독 자꾸 계속 누르면 안 돼요? 한 번만 누르면.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1조 7천억이 작년 채불, 임금 채불이었어요. 근데 그 작년 임금 채불에서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였냐? 8,200억. 작년 상반기에 임금 채불액이 8,200억이었고 1년 전체로 해서 1조 7천억으로 일본 500억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 댓글로 써주셔서 2024년 상반기에 임금 채불액은 얼마일까요? 역사상 거의 처음. 처음이죠. 작년도 사상 최대를 찍었으니까 임금 채불액이 무려 1조를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만에 상반기 만에 임금 채불액이 1조를 돌파한 게 한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사실상 기업들이 상당수의 기업들이 와, 진짜 아니, 생각해봐. 6달 만에 임금 채불액이 1조야. 6달 만에 그럼 단순 잡아도 6달 만에 1조는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비교하면 거의 일본은 일본 1년에 임금 채불액이 한국에서는 거의 일주일이 안 되는 거죠. 6달에 1조면 6, 2, 2, 2 하면 아니, 시발 이게 말이 돼? 와, 이게 어떻게 그러면 연말까지 무난하게 가면 뭐, 작년 추세로 본다면 거의 1조 후반 되거나 진짜 심각하면 2조를 넘을 수도 있겠죠. 미친 나라야, 미친 나라. 자, 임금이 채불된다는 거 누가 개꿀바일 거야? 기업주 입장에서는 시발, 어? 개꿀 빠는 거지. 이 개족 같은 나라 임금 안 줘도 별일 없잖아. 응, 별일 없어. 아니, 별들이 있으면 일본처럼 저렇게밖에 안 되겠지. 우리보다 근로자가 2배가 이상이 많은 일본에서 1년에 임금 채불액이 500억밖에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처벌이 근데 솔직히 일본도 법 제도로는 처벌이 약했잖아. 어제 본 것처럼. 근데 한국은 뭐야? 처벌이 별게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란다? 시발 임금 나중에 주면 되지? 안 주면 되지? 개새끼들 근로자 시발 놈들 뭐. 지들이 뭐 촛도 안 하는 것도 없고 시발 뭐 아, 돈 있어? 어? 돈 좀 많이 써서 시발 빠방아 판검사 출신 변호사 해서 뭐 할 수 있어? 촛도 아닌 새끼들이 시발 근로자 시발 놈들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려도 아무런 일도 찍소리도 저항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는 이렇게 임금을 안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심지어 그렇게 안 줘도 별일이 없다는 거야. 별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임금 체불 임금 체불 하는 새끼들이 계속 치속되니까 이렇게 계속 많은 거잖아. 아니 애초에 임금 체불 하는 회사들이 다 싹 망해버린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나라인데 그런데 와 임금 체불 이건 사상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일조를 넘어버렸어. 결국 이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겠죠.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시발 새끼들을 위한 나라구나. 순진했던 거야. 저 역시도 그렇고 어릴 때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특히 젊은 사회경험 별로 없는 젊은 분들은 아직도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바로잡힐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한국이 뭐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시발 새끼들 딱 조선시대야. 양반님 그리고 양반님 자식들 양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노비는 시발 다음날 그냥 바로 사지 쭉 찢어서 없어지죠.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조선시대 그랬잖아. 주인님이 그냥 인간이 인간이 아닌 거죠. 노비가 내가 낳은 아이가 동네 그냥 팔려버리고 내가 낳은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막 팔아버려.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에서 뭐 되돌고 뭐 하면 바로 사지 쭉쭉 다 찢어버리고 주인님이 그게 조선시대였는데 지금도 똑같아. 이미 구조상으로 임금을 안 주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고 세금도 가진 것에 대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새끼들도 존나 많고 개구름 빨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은 다 떠 넘겨놓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르쇠로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한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 참 씨발 왜 이런 좋은 날 이런 족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까. 근데 뭐 한국에서 이렇게 씨발 한국의 개족같은 진실을 까발리는 컨텐츠를 하면 개꿀 빨 수밖에 없어. 왜? 끝도 없이 나오거든. 씨발 미안합니다. 요즘에는 욕을 안 쓰고 굉장히 깨끗한 유튜브로 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내 것 같아. 개족같은 나라는 감사합니다.